오늘 초대 가수 어떻게 됐어? 다시 불렀어요 요즘 제일 핫한 걸그룹으로 링스는 LSM이 키운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메인 래퍼가 우리 LSM 출신이거든 내순으로 키운 가수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다미한테 LSM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속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이제라도 탈출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연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죠? 뭐 아이돌 치고는 제법 연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있다가 저희 다음 행사가 있어서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그냥 가는거